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내 그림자 놀이 해볼건데요 네 이렇게 묶어질거에요 하나 둘 셋 네 여기도 끄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보여요 불빛 보이죠 네 너무 안나는 네 해적사 나오세요 옛날 옛날에 옛날에 곰과 펭귄이 살았어요 옛날에 곰과 펭귄이 살았어요 펭귄과 곰은 털이 안좋았어요 네 연극 시작하겠습니다 연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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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옛날에 야 넌 왜 구름이 좋아 해가 훨씬 낫지 야 내가 좋아하는 구름을 무시하는 거야 넌 왜 해를 좋아하니 해보다 구름이 낫잖아 훨씬 낫지 진짜 어디 해보다 구름이 더 낫는지 한번 말해 봐 응 해는 해랑 구름을 싸워보면 알겠지 해 구름 나와 누가 우리 불렀지 누가 우리 불렀지 우리가 불렀어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너네 둘이 싸우던데 사이좋게 좀 지내 우리 둘이 식문데 너네들은 왜 친구가 아니냐 난 얘랑 친구하기 싫거든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 알겠어 네 오늘은 그림자 놀이를 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잘하면 재미있는 놀이를 할께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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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